주님께서 주신 명령 기쁨으로 섬기며 심장 나를 두개 지고 나에게 무엇이 두려우라 감정서소 해가시를 주의 능력 바라보라 나에게는 이로운 약하려도 주의 능력 바라보라 내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의 마음을 세고 이런 마음으로 다가게 하소서 모든 일이요 잠든 소망의 길 가게 하여 주소서 도라사실 세상에 들어가려면 맘에 충분히 다하여 빛서 일하세 영수와 목마마 영수와 목마마 앞으로 나아가세 우리 고아 소속에 가게 하여 주소서 내 시원을 붙잡고 천국의 마음을 세게 고아 소속에 고아 소속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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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